내가 하나님의 그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마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인생의 억도한 장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소신체로 가서 제자 사느라 응원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